계속해서 베가스 도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은 베가스 타임즈 제공으로 전해드립니다. 카지노 업체인 엘도라도 리조트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를 곧 인수 합병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엘도라도는 이를 통해 카지노 업계의 가장 큰 업체로 도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번 인수 협상에서 엘도라도 측은 부채를 포함해 180억 달러 규모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에 자산과 주식을 사들이기로 하는 조건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 방식은 엘도라도가 시저스 주식을 지난 21일 종가 대비 30%의 프리미엄을 붙여 주당 13달러 수준에 사들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엘도라도와 시저스 주식은 합병 뒤 회사의 주식을 절반씩 서로 분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도라도는 지난 1970년대 네바다주 리노의 카라노 가문에 의해 설립된 기업으로 최근 매년 동안 4억 달러를 투자해 트로피카나 엔터테인먼트와 카프리 카지노 섬 등을 인수하는 등 미 전역의 카지노 매장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주가가 1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한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1억 달러 규모 차익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5년 파산 보호 신청을 냈고 2017년 파산에서 벗어난 뒤 재기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말 현재 미국 내 14개 주와 해외 등의 약 53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